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지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정말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어 실력 늘리려면 영어 단어 많이 알아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그 영어 단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네, 그렇습니다. 동사죠. 오늘은요. 동사 222개를 한꺼번에 여러분께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 초보, 중급, 또 영어 고급으로 나눈다고 하면 영어 초급 단계에서 아셔야 되는 모든, 거의 모든 동사가 222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초보심데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단어 공부할 필요 없으시고 그냥 이것만 계속 들으셔도 될 정도로 잘 모아놨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화면 밑에 보시면 영어 단어들이 써있죠. 처음엔 많이 쓰이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Go, Talk, Pay, Offer, Answer, Choose, Consider. 뒤에 가면 좀 어려운 녀석들 나오지만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로 구성을 했고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우리 222개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 정도 아는지 테스트해보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하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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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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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go 원하다, want 얻다, get 알다, know 생각하다, think 가지다, have 좋아하다, like 말하다, tell 말하다, tell 보다, see 보다, see 오다, come 말하다, say 만들다, make 취하다 이거 take 뜻 엄청 많죠 그걸 다 합치면 취하다, 뭔가 내 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취하다, 가져오다, 데려다 주다 등등 취하다 보다, 내지는 보이다 보다, 보이다 look, look 필요로 하다, 필요하다 need, need 필요하다, 필요로 하다 need, need 돕다, help, help 돕다, help, help 주다, give 일하다, work 일하다, work ~~하자 우리 let's go 이런 거 할 때 쓰는 let 이에요 ~~하자 하고 할 때도 쓰이고요 ~~하게 두다 허락하다 다른 사람 어떤 거 하게 두다 이럴 때도 쓰이죠 let let ~~하자 ~~하게 두다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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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다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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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다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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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다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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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다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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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다 study study 공부하다 study study 사용하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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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다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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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다 find find 찾다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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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부른 여기 철수야 하고 부르는 거 아니면 전화하다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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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전화하다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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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다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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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다 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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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다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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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다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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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떠나다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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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t refresh 도착하다, arrive, arrive 도착하다, arrive, arrive 앉다, sit, sit 앉다, sit, sit 서다, stand, stand, 서다, stand, stand 놓다, put, put, 놓다, put, put 돈을 지불하다, pay, pay 돈을 지불하다, pay, pay 살다, leave, leave 살다, leave, leave 달리다, run, run 달리다, run, run 의미하다, mean, mean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색깔로 중간에 써 있는 게 한글 발음입니다, 그죠? 영어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의미하다, mean, mean 놀다 내지는 악기를 연주하다, play, play 놀다, 악기를 연주하다, play, play 보다, 보다인데 요건 특히 좀 TV, 유튜브, 영화 요런 거 볼 때 많이 쓰죠? watch, watch 보다, watch, watch 시작하다, start 시작하다, start 멈추다, stop 멈추다, stop 멈추다, stop 감사하다, thank you 쓸 때 쓰는 거예요 thank, thank 감사하다, thank, thank 사다, buy, buy 사다, buy, buy 팔다, sell, sell 팔다, sell, sell 유지하다, keep 유지하다, keep 돌다, 내지는 돌리다 turn, turn 돌다, 돌리다 turn, turn 건너뛰다, skip skip 건너뛰다, skip skip 보여주다 show show 보여주다 show show 듣다 hear hear 듣다 내지는 내가 들으려고 안해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죠? 들리다 듣다 hear hear 네, 다음 장 보시면 오늘 금방 나왔네요 친절한 영어교실 누가 간단하게 후기 써주신 거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워요 몇 년 전 다른 영어를 접했는데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비싼 돈 버리고 후회만 남았는데 친절한 영어교실은 몇 주 해보니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번엔 잘 선택했어요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거는 사실 조금 꽤나 된 뭡니까? 후기입니다 비싼 돈으로 사셔야 되는 영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못지않게 적당한 가격에 여러분 괜찮은 영어강의 여기 있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요 많은 분들 듣고 계십니다 벌써 만 분이 넘으셨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요거 영어 요새 요렇게 이야기 말씀드리거든요 평생 영어 종결 요거 하나 사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데 빠르게 배우실 수 있고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고 다시는 영어에다가 돈 쓰고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평생 요 친절한 영어교실로 영어 종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영어공부 내가 영어 초본데 영어공부 해봐야겠다 싶으면 친절한 영어교실 유튜브 말고 별도로 저랑 강의 같이 하는 거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계속해 볼게요 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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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 계획하다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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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하다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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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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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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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다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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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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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다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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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다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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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다 order 청소하다 clean 청소하다 clean clean 주차하다 park 주차하다 park park 걱정하다 worry 걱정하다 worry worry 만나다 meet 만나다 meet meet 취소하다 cancel 취소하다 cancel cancel 움직이다 move 움직이다 move move 이기다 win win 이기다 win win 자르다 cut cut 자르다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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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 speak 말하다 speak speak 읽다 read 읽다 read read 설정하다 설정하다 내지는 setting하다 set 설정하다 setting하다 set set 음식을 먹다 eat eat 음식을 먹다 eat eat 믿다 believe believe 믿다 당신을 믿어요 신을 믿어요 그런 거 있죠 believe believe 쓰다 글을 쓰다 write write 글을 쓰다 w 무금이라 소리 안 나요 write write 사랑하다 love love 사랑하다 love love 잃어버리다 ruse lose 잃어버리다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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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다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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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다 t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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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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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다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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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다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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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다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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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다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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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다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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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하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뭐 시간을 쓰다 이런 것처럼 뭔가 소비하는 거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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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쓰고 시간 쓰고 소비하다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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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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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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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 제가 앞에다가 깔깔이라고 써놨는데 뒤에 미소만 짓는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예요. 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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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장이요. 같이 웃어도 얼굴에 미소 띄는 거 있죠? smile. 웃다. smile. 머무르다. stay. 머무르다. stay. 제안하다. offer. 제안하다. offer. 기다리다. wait. wait. 기다리다. wait. wait. 가져오다. bring. bring. 가져오다. bring. bring. 죽다. die. die. 죽다. die. die. 반대로 죽이다. 우리 F킬러 같은 거 뭔가를 죽이는 거. kill. kill. 죽이다. kill. kill. 통과하다. pass. pass. 통과하다. pass. pass. 뭔가 물건이나 편지나 이런 걸 보내다. send. send. 보내다. send. send. 메세지 보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end. 되겠고요. 자다. sleep. sleep. 자다.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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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기다. enjoy. enjoy. 즐기다. enjoy. enjoy. 이끌다. lead. lead. 이끄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죠? 그런 거예요. 뭔가 조직을 이끌어요. 어떤 걸 이끌어요. 이끌다. lead. lead. 따르다. follow. follow. 따르다. follow. follow. 밀다. push. push. 밀다. 문을 미는 거 있죠? push. push. 당기다. pull. pull. 당기다. pull. pull. 확인하다. 체크하다.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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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다. 체크하다. check. check. 떨어뜨리다. drop. drop. 떨어뜨리다. drop. drop. 치다. hit. hit. 야구학만으로 치는 거. 사람을 치는 거. 인기를 얻어서 히트를 치는 거. 그런 거. 치다. hit. hit. 짓다. build. build. 이거 못 외우시겠으면 짓는 거에서 여기다가 뒤에 붙이면 빌딩이 돼요. 여러분 빌딩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무언가 짓다. build. 몸 몸 몸 짓는 그런 짓다가 아니라 빌딩 짓는 거 있죠? 빌딩. build. built. 물론 빌딩. build. 그죠? 어떤 거? 짓다. build. build. 떨어지다. 파. 떨어지다. far. far. Theatre. far. Abd survive. 함유하다.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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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유하다. join. join. 돌아오다. 반납하다. return. return. 돌아오다. 반납하다. return. return.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거 return이에요. 그리고 내가 빌려줬던 책을 다시 제자리로 반납하는 거. 그죠? 갔다 오는 거죠. return. 돌아오다. 반납하다.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저축하다. 아끼다. 구하다 등 여러 뜻이 있습니다. 저축하다. 아끼다 부터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save. save. 저축하다. 아끼다. save. save. 소유하다. own. on. 소유하다. own. on. 날다. 비행하다.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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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다. 내지 이제 비행기 타고 비행하는 거.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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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다. pick. pick. 고르다. pick. pick. 듣다.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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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isten은 뭔가 내가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hear. 아까 들었던 그냥 소리 들리는 거. listen하고 뒤에 보통 to. listen to라고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 listen. listen. 여행하다. travel. travel. 여행하다.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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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뭐 자전거 타요. 차 타요. 이런 거죠. ride. ride. 타다. 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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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다. cook. cook. 요리하다. cook. cook. 알리다. inform. inform. 이거 낯서신 분들 계실 텐데 정보가 information이에요. 여기서 변형된 겁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일 뭐 한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 information을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다. inform. inform. 빌리다. burrow. burrow. 빌리다. burrow. burrow. 뭐 보로우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통제하다. control. control. 통제하다. control. burrow. Burrow. boorm. 대우춰서 추천하다. recommend. recommend. Admiral. recommend. Harold. 추 ChuNow하다. 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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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다.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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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다.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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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9 Biden 하다. exercise. heterozysize. exercise. 방문하다.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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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하다 운전하다 입다 입다 옷 같은 거 입는 거예요 입다 where 대답하다 answer 대답하다 answer 해결하다 solve 검사하다 시험하다 시험하다 시험 본다 하는 것도 맞고 검사하는 거 이런 거 거짓말하다 lie lie 거짓말하다 lie lie 끝내다 finish finish 끝내다 finish finish 자 여러분 반 조금 넘게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죠? 절반 좀 넘게 했네요 기지개 한번 펴시고 우리 요거 끝나고 몇 개나 물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좀 어려워집니다 이제부터 좀 어려워져요 다음 장이요 자 나누다 쪼개다 split split 나누다 쪼개다 split split 싫어하다 hate hate 싫어하다 hate hate 상관하다 care care 그러니까 나 상관없어? I don't care 이런 거 쓸 때 쓰죠? 상관하다 care care 설명하다 explain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희망하다 hope 희망하다 hope hope 확인해 주다 확정해 주다 이게 맞아요 뭐 내일 열두시에 만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확인해 주다 확정해 주다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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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해 주다 확정해 주다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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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다 begin 시작하다 begin 운반하다 carry carry 운반하다 carry carry 부수다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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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다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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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hold hold 잡다 hold hold 동의하다 agree 동의하다 동의하다 a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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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세다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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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세다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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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다 sing sing 노래하다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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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하다 guess guess 추측하다 gas gas guess 닫다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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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다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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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하다 share share 공유하다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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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킹하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걸으면서 운동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산하는 거 등산, 높은 산, 암벽등만 하는 거 말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산 걸어서 가는 거 하이크라고 합니다 하이크 하이크 하이킹하다, 등산하다 하이크 하이크 맛이 나다 내지는 맛을 보다 taste 맛이 나다 맛을 보다 taste 냄새가 나다 내지는 냄새를 맡다 smell 냄새 나다 냄새를 맡다 smell smell 소리가 나다 sound sound 소리가 나다 내지는 어떤 소리처럼 들리다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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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다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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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다 t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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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다 choose choose 선택하다 choose choose 언급하다 m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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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하다 m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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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다 뭐 새싹이 잘하다 아이가 잘하다 뭐 그런 건 잘하다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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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다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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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다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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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하다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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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다 receive 받다 receive 받다 receive 계속하다 continue continue 계속하다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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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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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shake 덮다 cover cover 덮다 cover cover 채우다 feel feel 채우다 기억하다 기억하다 잊다, 잊어버리다 잊다, 잊어버리다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는 게 뭐죠? 까먹지 말라고 엄마 내일 저녁 7시에 약속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날 뭐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 상기시켜주는 거 remind 상기시키다 remind 지원하다 지원하다 고치다 놓치다 뭘 해야 되는데 놓쳐버리는 거야 야구에서 공쳐야 되는데 놓쳐버린 거 그죠? 내지는 아니면 보고 싶어요, 그리워하는 거 miss miss 놓치다 그리워하다 miss miss 보고하다 report report 보고하다 report report 꿈꾸다 dream dream 꿈꾸다 dream dream 수리하다 repair repair 수리하다 repair repair 어떤 일이 일어나다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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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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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키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다 이런 거 있죠?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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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키다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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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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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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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하다 in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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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다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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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다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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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그림 그리는 거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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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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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다 약속하다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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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다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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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 knock하다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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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다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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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사람 매니저 라고 하죠? 관리하다 ma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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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다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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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다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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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다 성공하다 succeed succeed 성공하다 succeed 그만두다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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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두다 quit 집중하다 focus 한국말로 포커스 집중하다 focus 배달하다 deliver 배달하다 검색하다 search search 검색하다 search search 허락하다 누가 뭐 하게 허락해 주는 거 allow allow 어렵죠? 허락하다 allow allow 잡다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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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다 expect expect 기대하다 expect expect 받아들이다 accept accept 받아들이다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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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하다 re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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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손톱 같은 거 바르면 매니큐어 바르면 리무버 같은 걸로 지우죠? 제거하는 거예요. remove remove 창조하다 창작하다 창작하다 create create 그 유튜브 영상 만드는 사람은 우리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뭔가 창조하는 사람이죠. 만드는 사람 창조하다. create 소개하다 소개하다 introduce 점점 어려워져서 설명을 좀 붙이자면 보통 우리 자기소개할 때 let me introduce myself 라고 합니다. 그죠? 소개하다 int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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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appreciate appreciate 감사하다 appreciate appreciate 비난하다 blame blame 비난하다 blame 추가하다, 더하다 피하다, avoid 사과하다, apologize 사과하다, apologize 고려하다, consider 어떤 걸 고려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어떤 옵션 같은 것들 돕다, assist 우리 저기 꼴 넣는 거 도와주면 assist 올라가고, 그죠? 아니면 저기 일 도와주는 사람들 assistance라고 합니다, 그죠? 돕다 assist assist 무엇뭇이 되다, 커서 축구선수가 되다, 가수가 되다 이런 거 할 때 무엇뭇이 되다 become become 무엇뭇이 되다 become 나 안 할래 하고 거절하다 refuse refuse 거절하다 refuse refuse 다루다 handle handle 우리 자동차 핸들 가지고 자동차 다루죠? 어떤 걸 다루다 handle handle 외치다 아아 하고 외치는 거 shout shout 뭐 노래할 때 shouting 한다고 하잖아요 shouting 아아 하는 거 그죠? 외치다 shout shout 반대로 조용히 속삭이다 whisper whisper 속삭이다 whis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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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 자다가 딱 깨는 거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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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 w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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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다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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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다 provide provide 준비하다 prepare prepare 준비하다 prepare prepare 생산하다 produce produce 옛날 때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프로듀서 101 뭐 이런 거 있었죠? 프로듀서 PD 프로듀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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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만들어내는 생산하다 produce produce 불평불만하다 complain complain 불평하다 우리 complain 걸어 뭐 식당에서 불만이 있으면 complain 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complain complain 제안하다 sug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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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다 suggest suggest 좀 어렵죠 제가 이거 만들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 같다 앞에다가 흉가 다 넣고 뒤에다가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는데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같죠? 그쵸?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좀만 더 해볼까요? 발전시키다 develop develop 발전시키다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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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하다 achieve achieve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어떤 내 목표 같은 걸 달성할 때 achieve achieve 축하하다 축하해 주는 거야 결혼 기절에 축하하는 거 우리 celebrate celebrate 우리 축구 선수들 골 넣고 막 춤추고 하자 그걸 celebration이라고 합니다 축하하는 거야 그쵸? 축하하다 celeb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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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다 d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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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하다 discus discus 제공하다 serve serve 이게 제공하는 거 우리 홀에서 서빙 한다고 합니다 그쵸? 식당에서 서빙 서브 제공해 주는 거예요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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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다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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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하다 de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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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다 protect protect 보호하다 protect protect 존경하다 내지는 존중하다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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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사람 리스펙트 해 우리나라 존댓말도 respect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죠 respect respect 잠깐만요 요거 아까 suggest 가 나왔는데 네 하나 빼고 훈련하다 train train 훈련하다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train train 칭찬하다 praise praise 칭찬하다 praise praise 줄이다 감소시키다 reduce reduce 줄이다 감소시키다 reduce reduce 포함하다 include include 요건 우리 여행 영어 같은 거 할 때 좀 했었어요 왜냐면 그 팁이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산서에 나오니까 그 메뉴판에 나오니까 그죠 include include 상상하다 ima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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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하다 imagine imagine ES 두려워하다 fear Fear 두려워하다 Fear 무엇뭇인 것처럼 보이다 Seem 무엇뭇처럼 보이다 Seem 논쟁하다 Argue Argue 논쟁하다 Argue 경쟁하다 Compete 경쟁하다 Compete Compete 도달하다 Reach 도달하다 Reach Reach 야기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야기하다 Cons 야기하다 Cons 남다 Remain 남다 Remain 까지 해서 총 보니까 220개가 됐네요 제가 중간에 2개를 삭제를 좀 했고요 여기다가 사실 2개 더 추가하려면 우리 비동사가 있습니다 사실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비동사고 Am Are Is I am You are He is 하는 거랑 과거 형태까지 있어서 총 제가 말씀드렸던 222개 220개 220개 정도 했고요 뒤에 있는 한 40개 정도는 매우 어려우셨을 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다루었던 쉬운 녀석들이고 뒤에 있는 거 40개 정도를 채우면 여러분도 이제 초보를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나왔던 40개 자주 쓰기는 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안 가지고 왔던 거고 종종 활용하면서 어려운 단어 쓴 문장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거 강의 좋으셨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여러분께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주무시기 전에 틀어두시면 잠이 잘 오실 겁니다 그렇죠? 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